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.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.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.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. 이름은 진짜 맞나요? 이상입니다. 꽃고명 시리즈 제1탄 꽃고명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재명 이야기의 준말입니다. 제명학은 시대착오적 우상화입니다.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. 문재인 존중한다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.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. 조국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. 국토세 철회한다 했더니 진짜 철회한 줄 알더라. 검사 사칭했더니 진짜 검사인 줄 알더라. 깨끗하게 살았다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.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. 이재명 후보 말씀입니다. 이름은 진짜 맞나요? 이상입니다. 이재명 väl 말씀 cauliflower 한 бер 귀追